국회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본회의에 관련해서 문희상 국회의장님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여야는 오늘 중에라도 8일 본회의 일정을 다시 협의하기를 촉구합니다. 이번 헌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 148명이 지난 3월 6일 발의한 것입니다. 3월 11일 공고됐으며 헌법에 따라 국회의결 시한은 5월 9일까지입니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제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헌법 130조 제1항에 따라 5월 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으로서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여야가 본회의 개의 일정에 끝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으로서는 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을 수 없습니다. 8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4주 중에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한 여야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